안녕하세요 코아테크 코리아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제품은 서모 유텍사의 탁상용 PH 측정기 PH1710입니다. PH1710은 pH와 ORP,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PH 측정기로 5인치 대형 LCD가 적용되어 측정 데이터 확인이 용이하고 전극 스탠드가 제공되어 사용이 편리합니다. 최대 500개의 데이터를 기기에 저장할 수 있고 프린터를 통해 측정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으며 무료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기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PC에서 관리할 수 있고 측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출력 또는 저장된 데이터는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어 GLP 기준에 부합됩니다. 또한 세 가지의 측정 방식을 지원하여 측정에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PH1710은 수질 측정, 식품 음료, 제약 반도체, 전자 부품 등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됩니다. PH1710의 스펙은 다음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H1710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체의 전면에는 디스플레이와 키패드,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상단에는 전원 연결부와 USB 케이블 연결부, ATC 온도 프로브 연결부, PH 전극 연결부가 있습니다. 하단에는 전극 스탠드 결합부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에는 측정 방식과 측정 모드, 측정 안정화, PH값, 밀리볼트값, 온도값, 자동온도 보상 문구가 표시됩니다. 전극 스탠드를 결합합니다. 본체 하단의 나사 두 개 중 스탠드 설치를 원하는 방향의 나사를 풀어줍니다. 전극 스탠드 받침대를 결합한 후 나사로 고정합니다. 전극 스탠드를 받침대에 결합합니다. 전극 고정부를 결합합니다. BNC 커넥터를 PH 전극 연결부에 홈에 맞춰서 결합한 후 시계방향으로 돌려서 고정하고, 모노잭을 ATC 온도 프로브 연결부에 결합합니다. 전극을 전극 스탠드에 결합합니다. 전원 어댑터를 결합한 후 전원 버튼을 이용하여 전원을 켭니다. PH 1710은 측정 항목에 따라 PH 측정 모드와 ORP 측정 모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PH 측정 모드이며, 키패드의 오른쪽 화살표를 길게 누르면 디스플레이에 측정 단위가 변경되고, ORP 측정 모드로 변환됩니다. ORP 측정 시, ORP 전용 전극을 구매해야 측정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화살표를 다시 길게 누르면 PH 측정 모드로 변경됩니다. PH 1710은 세 가지의 측정 방식을 지원합니다. 컨티뉴어스 방식은 측정 값이 변화함에 따라 실시간으로 그 값을 표시합니다. 이 방식에서는 로그 익스포트 버튼을 통해 수동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타임드 방식은 측정 값이 변화함에 따라 실시간으로 그 값을 표시하며, 설정된 시간에 따라 자동으로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저장 간격은 최소 5초에서 최대 60분 간격으로 1초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에서는 자동으로 데이터가 저장되지만 수동 저장은 불가능합니다. 오토 리드 방식은 측정 값이 안정화되면 측정 데이터가 자동으로 저장되고, 매저 버튼을 누를 때까지 측정 값이 고정됩니다. 이 방식에서는 자동으로 데이터가 저장되지만 수동 저장은 불가능합니다. 측정 방식은 메뉴에서 좌우 화살표를 이용해 리드로 이동한 후, 상하 화살표를 이용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측정 방식 선택 후 엔터 버튼을 누르면 저장됩니다. 오늘은 컨티뉴어스 방식으로 측정하겠습니다. 설정 완료 후 매저 버튼을 누르면 측정 모드로 돌아갑니다. 측정하기 전에 표준 용액을 이용하여 캘리브레이션을 합니다. 사용 환경 또는 사용 빈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11의 기기를 캘리브레이션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PH1710은 USA 표준 용액 또는 NIST 표준 용액으로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써모 유텍의 기본 규격인 USA 규격으로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H 전극 보호 커버에 캡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풀어준 뒤에 제거합니다. PH 전극을 표준 용액에 담가줍니다. 값이 안정화되면 디스플레이의 측정 안정화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측정 안정화 아이콘이 표시되면 캘리브레이션 버튼을 눌러서 캘리브레이션 모드로 진입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표준 용액이 자동으로 인식되고, 엔터 버튼을 눌러서 캘리브레이션을 완료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최대 5포인트까지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캘리브레이션 버튼을 누르면 캘리브레이션이 완료됩니다. 캘리브레이션이 완료되면 디스플레이 좌측 하단에 전극 아이콘이 표시되고, 우측 하단에는 슬로프 값이 표시됩니다. 좌측의 전극 아이콘은 마지막으로 진행한 캘리브레이션과 슬로프 값을 통해 전극 상태가 양호함을 의미합니다. 이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측정 샘플을 준비합니다. 전극을 샘플에 담가줍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측정 안정화 아이콘이 표시되고, 측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패드의 로그 익스포트 버튼을 누르면 기기의 현재 측정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측정 데이터는 메뉴의 로그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를 연결하면 측정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으며, 날짜와 시간이 함께 출력되어 GLP 기준에 부합합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기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PC에서 관리할 수 있으며, 측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데이터는 날짜와 시간이 함께 표시되어 GLP 기준에 부합합니다. 측정이 완료되면 전극을 충분히 세척한 뒤에 보관 용액이 들어있는 보호 커버에 넣어 전극이 마르지 않도록 보관합니다. 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pH 전극을 깨끗이 세척한 후에 보호 커버를 결합하여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전극이 마르지 않도록 보호 커버에 보관 용액을 충분히 넣고, 전극 보관 용액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캡을 시계방향으로 돌려서 잠가줍니다. 사용 중 표준 용액을 이용한 보정이 되지 않을 경우 캘리브레이션 방법을 다시 확인하시고, 그래도 캘리브레이션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극의 수명이 닿은 것이기 때문에 전극을 교체하셔야 합니다. pH-ATC 전극은 기본 전극인 ECFC-7352-901B를 사용하거나 BNC 타입의 전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극의 측정부가 오염되어 있는 경우 측정값에 오차가 발생하거나 측정 반응 속도가 느려질 수 있으니 오염물질이 남아있지 않도록 충분히 세척합니다. pH-ATC 전극을 분리할 때에는 전극을 결합했을 때의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분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전극을 분리할 경우 케이블 단선이 생길 수 있으며 케이블 단선 시수리가 불가능함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썸호 유텍사의 탁상용 pH-측정기 pH-1710에 대한 사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담 및 구매 관련 문의는 코아테크코리아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